하아... 어, 사랑아! 너 좀 앉아 봐 왜? 너, 나랑 구슬을 가지고 놀던 거 기억나? 구슬? 글쎄... 언니야, 우리도 나름 세대 차이 나거든? 나 어린이 프로 볼 때 언니는 벌써 엄마랑 드라마 보고 그랬잖아 그러네... 분명 어릴 때 기억 같았는데... 어릴 때 기억? 언니 기억 잃기 전 말하는 거야? 응... 확실하지는 않은데 낯선 걸 보면 분명 기억 잃기 전에 일 같아 그럼 쌍둥이 언니랑 놀았던 기억 아니야? 맞다... 왜 그 생각을 못했지? 축하해, 언니야 언니 어릴 때 기억 없다고 속상했었잖아 고마워 근데 아직 엄마한테는 비밀이야? 아직 확실하지도 않고 이러다가 말수도 있잖아 고마워 아침 먹자 신나? 아버지 응? 어어, 자 아침 먹어라 야, 근데 이거 뭐냐? 웬 여자 사진이야? 아, 그... 그게... 소개팅이라도 들어왔냐? 너 말이야, 괜히 나랑 지은 씨 때문에 신경 쓰여서 무리하는 거면 이럴 필요 없다 실은 지은이 어머님께서 주신 거예요 조제가? 네 초등학교 선생님이고 좋은 분이래요 이제 이모, 조카 사이인데 좋은 자리 소개해주고 싶으셨나 봐요 그래서 저, 뭐라고 했냐는, 어? 하겠다고 했어? 생각해 보겠다고 했어요 저도 언제까지 혼자 지낼 수는 없잖아요 아버지, 저 배고파요 옷 갈아입고 나갈 테니까 먼저 식사하세요 맛있게 드세요 도경이는요? 아, 옷 갈아입으면 안 돼요 도경이한테 무슨 일 있어요? 아휴, 그래요 우리 사이에 숨길 게 뭐가 있겠어요 처제가 도경이한테 선을 보라고 한 모양이에요 선이가요? 도경이 저놈은 생각해 보겠다고 한 모양이고요 아니, 선이 걔는 나한테 말 한마디 없이 아휴, 정말 미안해서 어떡하죠? 도경이 상처받았겠어요 어떡하면 좋아요? 아휴, 처제라고 나쁜 마음으로 그랬겠어요 본인 딴에는 도경이 저놈 생각해서 좋은 자리라고 마련했을 텐데 너무 보라고 그러지 마요 내가 진국 씨 사랑하면서 깨달은 게 뭔지 알아요? 아무리 숨기고 막으려고 해도 숨길 수 없고 막을 수 없는 게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인 거예요 지금은 누구보다도 도경이 마음 제가 알아요 힘들 거예요 싫어요 ном 감사합니다.